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성실히 투표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귀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세계인 이른바 물리적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집계가 모두 다 끝나고 선거 참가인들의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른바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조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언모론이라고 해서 선거 조작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데이터 조작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에 젖어서 물리적 증거를 원하는 겁니다. 훔친 표가 어딨냐 이렇게 물리적 증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행위를 주동한 인물은 아마도 국내에 그런 일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해에 건너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망을 통해서 화웨이 장비들이 혁혁한 공헌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화웨이와 국내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이번 개표 조작 사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화웨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LG유플러스는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는 앞으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4.15 총선 선거 조작 혹은 개표 조작 사건의 핵심은 상대로부터 표 훔치기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로부터 표를 훔치는 일종의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A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 B당 후보가 얻은 표를 훔치는 작업을 대단히 조직적이고 거친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맨 처음으로 21세기 총선 결과를 엑셀로 분석해서 조작값, 이른바 상대방으로부터 몇 장마다 한 장을 훔쳐간 그런 사실을 찾아낸 사람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입니다. 그런 엑셀 분석 과정을 통해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독 사전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조작 정황이라고 봐서 그것을 추적한 그때 조작값을 찾아냈습니다. 조슈아 님은 조작값을 3, 4, 5, 6 등을 제시합니다. 3은 3장마다 한 장을 빼앗는 것, 서울. 4는 4장마다 한 장을 빼앗는 것, 경기, 인천. 6은 6장마다 한 장을 빼앗는 대구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 4, 5, 6이 아니고 아예 전국이 균일하게 조작값은 4다. 그래서 4장마다 한 장씩을 빼앗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4.15 총선의 조작 의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 훔치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가 행사한 표를 특정 정당의 핵심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해서 아마도 외세와 결탁해서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경쟁 정당의 후보가 얻은 표를 조직적으로 빼앗은 아주 나쁜 그런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조작값은 예를 들어서 4, 4로 들면 4는 2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2.5%를 얻고 통합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5%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2.5와 마이너스 12.5를 빼면 총 25%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사전투표 득표율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심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격차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12.5% 정도 분포가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12.5%를 기록하면서 통합당은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기이한 그런 분포도가 형성됩니다. 정상적인 분표, 예를 들면 20대 총선은 대부분 당일 득표율 분포와 사전 득표율 분포가 종 모양의 모습, 정규 분포의 모습으로 거의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전 득표율 분포는 통합당은 빼앗기는 구조, 마이너스 12.5% 그다음에 민주당은 대해지는 구조, 플러스 12.5%입니다. 이런 통계 결과가 21대 총선이 대단히 왜곡되고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증거하는 일종의 대단히 강력한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2,500만에 상당하는 유권자가 4월 11일과 12일, 4월 15일에 만드는 총체적인 그런 결과물이 두 개의 종 모양으로 분포도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포도를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이다,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왼쪽에는 물리적 세계입니다. 오프라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이버 세계입니다. 온라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일종의 가상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당과 B당이 있으면 B당과 A당이 각각 한 표씩 얻습니다. 그런데 한 표씩 얻을 때마다 A당인 더블당은 모두가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이렇게 해서 4표, 5표를 얻더라도 항상 숫자가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1, 1, 1, 1, 4표째입니다. 그런데 B당을 보시게 되면 B당도 물리적 세계에서는 1, 1, 1, 1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 맞췄을 때는 5와 5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4표당 1표를 빼앗기면 예를 들면 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는 1표를 얻고, 1표를 얻고, 1표를 얻고 그다음에 또 1표를 얻으면 4번째 표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거 아니까 민주당 쪽으로 A당으로 흘러가고 자기는 1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4표, 개표가 끝나게 되면 5대 3 구조를 갖게 됩니다. A당인 민주당은 자기가 얻은 4표에다가 그다음에 통합당으로 훔친 1표를 더하게 되면 5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B를 보시게 되면 통합당은 자기 표를 다 못 챙긴 겁니다. 4표를 모두 받았는데 4표째에 바로 A당으로 표가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5대 3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는데 컴퓨터 세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니까 이 과정이 매번 플러스 0.5, 마이너스 0.5로 계속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컴퓨터 세계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면 민주당표가 1표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당이 B가 1표를 얻었는데 1표를 얻었지만 1표가 기록이 되지 않고 0.75가 기록되고 0.25는 바로 민주당이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A당이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1.25 대 0.2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0.25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 컴퓨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4표당 1표를 상대방에게 빼앗아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개표 조작 사건은 사전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별 그 다음에 체부안화되면 동별선거구 득표율 자료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표 훔치기가 일어났을 확률은 99.99%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유 우파는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개표에서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딱한 것은 도둑맞은 표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부 지식인들은 이처럼 아주 엄중한 위중한 범죄 행위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맹백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이나 개표 조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이른바 우파책에 속하는 그런 지식인들은 대호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통계가 그려낸 사실, 범죄인들이 그려낸 지문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